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리베어하고. 리베어. 파란 파란색. 자, 들어가자고.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느니 금리를 올렸고요. 그리고 올릴 건지 다들 알고 있었는데 더 올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가 더 올릴 것 같다고요. 어제 우리가 예측한 대로 금리를 올려서 1%가 됐잖아요. 그런데 1월에 금통위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1월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거다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소수 의견이 도대체 몇 명이 나올 거냐 이런 건데 소수 의견이라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통위원이 7명이거든요. 금통위원 7명 중에 2명 이상의 소수 의견이 나오면 한국은행 총재가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명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1월 달에도 금리를 더 한 번 올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게 지난 8월 금통위 이후 석 달 만에 올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8월 달에도 금리를 올리면서 추가 금리 상승에 대한 예고 비슷한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연내 한 번 더 올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아직도 낫다.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이 비춰볼 때 금리 수준은 실물 경제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완화적인 수준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향후에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내 탓하지 마. 이런 얘기야. 한국은행의 금리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실물 경제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완화적인 수준이다. 이거는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 중에 상당히 강력한 발언이에요. 지금도 낫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완화적으로 해주고 있잖니. 그러니까 경기 내가 부양하고 금리로 부양해 주는 거지. 내가 금리 지금 억제려고 하는 게 아니다. 완화적인 스탠스는 그러면 물가가 오르고 또 이렇게 되면 완화적인 스탠스에서 뭘로 갑니까? 긴축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완화적인 스탠스에서 뉴트럴로 가는 거예요. 지금이 사실 완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장에다 던진 거고. 경기 상황에 맞춰 과도하게 낮췄던 기준금리를 정상화. 뉴트럴이라는 게 정상화죠. 그러니까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과도하다 정상화다. 그거잖아요. 지금 너무 낮은 금리를 정상화하는 거지 내가 막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기를 죽이고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제가 최근 들어서 각국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얘기한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의 스탠스 치고는 아마 가장 강한 시사점을 주는 그런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추가 인상 시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늘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히 잠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리는 회의 때마다 그때까지 입수되는 모든 경제 지표나 금융 안정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에 나가겠다. 당연한 얘기겠죠. 경제 개선에 맞춰서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을 꾸준히 지속하겠지만 그 시기를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이른바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다음 뉴스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을 맞춰서 금리를 사상 최저친 0.5%까지 낮췄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기저 효과로 인한 경기 상승 그리고 펜트업 디멘드로 인한 일시적인 수요의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경기가 좋아 보이는 착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우리 경제의 체력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화라는 게 이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정상화되는 거에 발 맞춰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정상화일 수밖에 없죠. 코로나가 계속해서 경기에 어떤 펀더멘탈을 침해시키고 있는데 금리가 너무 낮다고 해서 이걸 올린다.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그게 잘못했을 때 2, 3년 이후에 다른 나라는 이제 쭉쭉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못 올라가.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보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정책 여력을 지금 확보해낸다는 측면. 그건 이제 대부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미국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두 배로 속도를 높인다.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금리 인상이라는 다른 정책 수단을 구현하려면 테이퍼링 끝나줘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150억 달러가 아니라 한 달에 300억 달러씩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행은 테이퍼링한 게 없으니까 금리를 인상해놓으면 만약에 금리가 다시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때 경책 수단을 갖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한다는 거죠. 차트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미국은 바로 수직 낙하에서 0%까지 낮춘 거고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신흥국 통화이기 때문에 저걸 0%까지 같이 낮춰버리면 급격한 해외 자금의 이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빅컷을 했습니다마는 0.5%고 두 번을 선제적으로 올렸죠. 그리고 제로금리 동결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금리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저 상태에 동결돼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죠. 뭡니까? 테이퍼링이죠. 그래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예상컨대 금리가 동결돼 있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1월이나 2월에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1.25가 되는 거죠. 아마 1.25 수준 가면 상당 기간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저 정도면 상당히 나는 거고 우리의 경기가 미국에 비해서 결코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더 올리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 차가 지금 1%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게 1.25 이상으로 벌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서 0.25% 더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데 한국은행에서 0.25%를 높일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가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까 지표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왜냐하면 지금 오늘 신문에 또 같이 나오는 게 영끌에서 부동산 집을 산 젊은 층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원리금 부담이 올해 8월에 금리 인상하면서부터 계속 많이 늘어서 이번에 또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30년 만기 변동금리부로 주택담보대출을 3억 받고 신용대출을 1억 받은 부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연간 원리금 부담 증가액이 226만 원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원리금이니까 그중에 원금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도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버블의 걱정보다도 소비 냉각에 대한 어떤 그런 거기다가 또 종부세 우리 정프로는 해당 안 되죠. 집이 없어요 지금? 저도 어제 갔더니 날아와 있더라고. 아 종부세 났어요? 많이 났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딱 뜯는데 무슨 신문에 종부세 폭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얼마지? 보니까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죠. 우리 집은 그 정도로 비싼 집은 아닌가 봐. 보니까 110만 원인가 나왔더라. 1주택이잖아요. 1주택이지. 그래서 그런데 뭐 어쨌든 그런 이제 다주택자 혹은 고가주택자의 그 종부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 블랙록이라고 아주 뭐 유명한 상호펀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여기서 이제 인도를 줄이고 중국을 늘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블랙록이라는 데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만약 운용자산이 1경을 넘어가는 경을 넘어가는 거고. 아마 그 차트를 최근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상장 주식이에요. 블랙록 자체가. 블랙록 자체가 상장 주식인데 사실 투자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 작년 이맘때 블랙록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의 시대라며요. 그런데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서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뮤추얼펀드라든지 이런 간접자산 간접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고 블랙록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고 또 자금이 일로 들어갔을 테니까 성과보수라든지 수수료 수입이 이 블랙록의 이익의 원천인데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장이 좋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블랙록의 유명하고 능력 있는 펀드 매니저들아 계속 다 플레이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블랙록 주가가 계속 사상 최고 가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올해 신흥국에서 가장 탁월하게 좋은 데가 인도고. 올해. 올해. 인도 주식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안 좋은 데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큰 경제권 중에서. 그런데 이제 벨린다 보아라는 블랙록의 아시아 태평양 액티브 투자 총괄이라는 사람인데 액티브라는 게 지수 추종하지 않고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그런 투자를 액티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브리핑을 했는데 현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이 핵심인데 올해 인도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향후 중국 성장류에 대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주식에 투자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터넷과 부동산 부문에 바닥을 칠 조짐을 보이고 깜짝 놀랄 만한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요?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뉴스가 없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니 텐센트니 이런 데들을 때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액티브 투자 매니저의 입장에서는 이거 기회인데 저거 어떻게 영영 죽이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의 성장주 예를 들면 친환경이다 또 반도체다 전기차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내수 부분만 하더라도 성장이 확보된 경제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미중 관계에 있으나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그들 기업을 다 몰살시키고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사회주의로 완전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돌아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내부에서의 어떤 성장성을 확보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중국 정부의 재량적 지출이 바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물가 상승률이 낮아져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것이라는 측면도 중국 주시장에 대한 재조명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올해 중국 시장에 대한 퍼포먼스는 저도 일부 중국 주식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안 좋죠. 미국 주식에 비하면. 그런데 잘 되는 종목은 진짜 좋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중국 주식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인덱스가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어도 예를 들면 중국 정부의 의지가 있다거나 성장성이 있는 그 종목의 탄력성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장주 쪽에 있더라. 특별히 친환경 혹은 중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좀 키우려는 그런 산업에는 편성하면 지수와 관련 없이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걸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블랙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블랙록이 한다고 해서 이대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항상 그렇더군요. 주식의 가격, 자산의 가격은 평균에 회귀한다. 인도가 막 날아갈 것 같지만 또 어느 해보면 인도가 찌지하고 쭉 빠졌던 어떤 인도의 대체제는 다시 한 번 올라가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진 혹은 부진했던 시장 중에 펀더멘탈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나 나라에 대해서는 한번쯤 주의를 연말 연초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은 전면 봉쇄를 하고 있거나 할 나라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유럽의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겨울이 굉장히 좀 혹독한 그런 겨울이 될 거다 이런 건데 알려진 것처럼 오스트리아죠. 스위스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가 지난 22일부터 전국적인 봉쇄에 돌아갔습니다. 락다운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웃나라 슬로바키아도 25일부터 2주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외출을 전면 봉쇄. 집 밖에 못 나와요? 이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작년 봄 얘기 아니에요? 집 밖에 못 나오는 게? 작년, 그렇죠. 3, 4, 5월 달 이쯤 얘기죠. 그런데 지금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집 밖에 못 오는데 2주 동안.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집 밖에 못 나와가지고 그거 경찰관, 소방관, 군인 이런 사람들이 배달해 주고 그랬던 예신 제가 전달을 했었을 때 한참 전 얘기인데 지금 유럽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540만 명의 인구래요, 슬로바키아가. 그런데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4일 기준으로 1만 315명. 신규 사망자가, 신규 사망자라는 건 말이 안 맞네. 사망자가 71명. 그러니까 540만 명 인구니까요. 우리 서울에 반 뺏겨 안 되는데 1만 300명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에.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어떠냐. 다음 달 6일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실내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한다는. 백신 안 맞아서는 실내 공공장소 못 들어온다는. 그래서 백신을 맞지 않은 시민은 실내 음식점 주점은 물론이고 박물관, 미술관, 극장, 영어관, 헬스장, 문화체육시설 출입 금지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데 25일 발표된 프랑스의 새로운 방역 조치에는 부스터자 추가 접종 대상을 40세 이상으로 확대를 한다. 40세 이상은 세 번째 주사를 맞으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프랑스 정부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본다라는 논평도 나왔고요. 독일이 최근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많이 했죠. 사상 최대치 확진자가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유럽 전반적으로 서유럽, 동유럽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락다운 내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혹은 부스터샷의 강제성 이런 것들을 계속한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뭐였다고 그랬죠? 달러 인덱스의 강. 그런데 유럽 경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또 한 가지 시사점이 있어요. 뭐냐면 유럽은 사실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유럽에서 서비스를 하지만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좀 풀리면 유럽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가 어딘가 하면 미국 동부예요. 거기서 유럽 가까우니까.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이런 데들은 사실 대서양 건너 다른 컨트리넌, 그러니까 다른 대륙이지만 이게 심정적으로 굉장히 가깝거든요. 거기서 제일 많은 트래픽이 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유럽. 왜냐하면 다 고향들이니까. 그런데 그게 제 생각에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 봉쇄해요. 안 갑니다. 못 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서비스 쪽에서 재화 소비 쪽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거는 한국 경제에는 나쁜 건 또 아니에요. 한국은 서비스가 아니라 재화, 제조업이니까. 살 거 남았을까요, 아직?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살 게 없어서 못 삽니까? 뭐 있겠죠? 아니, 그런데 가구도 다 사고 예를 들어서. 아니에요. 계속 살 게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가계부를 쓸 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유작용을 쓰면 그걸 다. 그렇죠. 주식을 사더라도 사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유럽의 전면 봉쇄 재현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한테 와 닿았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면, 나쁜 면이 같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도 빨리 이런 락다운이 해제되고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만 경제적인 분석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달러화가 강세되는 부분은 우리 증시에는 좋지 않고 다만 전면적인 서비스 쪽으로의 어떤 지출의 전면적인 변화는 사실 우리 제조업 사이드에서 그래서 이제 픽아웃 얘기를 그렇게 한 거거든요. 반도체, 사동차 할 거 없이 다. 그래서 픽아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다른 긍정적인 측면도 우리 산업계에는 일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어 못 사나지 물건이 없어 못 사냐. 우리 엄마랑 똑같은 얘기하신다고 우리 채팅창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금을 울린다는데. 그럼 저희는 뉴스 3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럼 또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균용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균용 부사장의 세상을 잃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